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현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일보에 전 주필을 지냈던 김대중 주필 그런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글이 나오면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현재 주필이나 이런 사람은 글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읽어보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보시게 되면 오늘 괴물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이재명은 괴물성이 강한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셨는데 한 몇 달 됐죠 몇 달 전에는 이제 아주 문제작인 그런 칼럼을 기구하셨지 않습니까 김대중 주필께서 이재명이 이기게 되면 그냥 윤 대통령께서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김대중 칼럼은 이재명 당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이 학자나 이런 기자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현실에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는 당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아니 지금 이미 다 이재명 당이 돼버렸는데 무슨 이재명 당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일단 제목이 좀 그렇게 시위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시장 도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 이 모든 것에 10년이 채 안 걸렸고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드신 아마 김대중 주필이 지금 80될 겁니다 김대중 주필 눈에도 무서운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함축한 그런 표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드린 괴물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장황한 부분은 빼고 정치인 이재명의 괴물성은 크게 돋보인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기 전에 무서운 사람이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과 학무적 경력 사회적 명망 쌓기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독학하다시피 해서 변호사 시장 도지사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에 근소한 차이로 지더니 곧바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깨자고 이제 대한민국 최다석 정당의 공천권을 매개로 당을 싹쓸이하고 있다 아주 이재명 씨의 행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몇 문장으로 잘 정리한 거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 긁었던 운동권 타도를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 싹쓸이 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괴물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을 아예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줘도 좋으나 이재명 당만은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야 다음 대선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선거에서 안 지겠죠 얼마나 큰 폭으로 이기느냐는 문제고 선거에서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국의 식자청들이 쓰는 글에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냐 중요한 문제를 그냥 외면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항상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가는 거죠 이재명 씨는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만큼 이기냐가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전통 정통 야당의 어느 권력가의 사당이 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전주필께서 또 많이 늙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서 제가 딱 멈추게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재명 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난 게 이미 당으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완결된 거지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당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불을 한 건 똑같은 거죠 당의 사유화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본래 정통 야당으로 대도하러 갈 때가 됐다 영원히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4년은 최소한 여러분들 갈 거고 4년 가면 그다음 대선을 본인들 입맛대로 만들겠죠 그런데 뭐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청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여러분들 은폐해서는 안 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일에 다 침묵하는 그런 그 결과를 다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침묵들이 다 처음에는 화려한 문체를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허지부지 허지부지 그냥 물렁물렁물렁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거죠 민주당은 이미 4당이 됐고 그 4당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마 정도 차이로 이기냐 문제만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글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 30일 정도 지나면 누가 여러분들 사실을 봤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야당의 권력 다툼이 친명이나 친문이냐의 차원을 넘어서 좌파 노선의 물관리 또는 운동권 세력의 퇴장이라는 더 넓고 더 의미 있는 판으로 갔으면 한다 뭐 소원은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람이란 거죠 소원까지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까 그건 아무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란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4당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선거에서 어느 폭 이상 정도로 승리해가지고 사불 리스크의 멍해를 들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선거는 뭐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이번에는 얼마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모든 것이 판단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면 잘못한 판단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앞으로 치르겠죠 김대중 주필은 뭐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조금 치룰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많이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칼럼에서 크게 높이 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은 괴물성이 강한 인물이다 그런 표현을 아주 제가 볼 때는 괴물이다는 표현보다는 괴물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다들 그냥 팔랑팔랑거리고 다니지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